안녕하세요 여러분 뻔디티입니다. JYT 자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 기아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위장마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2019년도 7월 출시 이후에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습니다. 원래 보통 출시를 하면 보통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경이 되는데 너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페이스리프트가 약간 지연이 돼서 한 1년 정도 지연이 돼가지고 3년 만에 나온 모델이 바로 더 뉴 셀토스입니다. 제가 이 해당 모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위장마이라든가 스페셜사를 많이 찍었었는데 이 영상을 언급을 할 때마다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 실내적인 디자인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실내적인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옵션들이 너무 좋은 옵션들이 대거 투입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를 항상 이렇게 위장마 스페셜사에 찍으면서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가 안 됩니다. 정식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벌써 기아에서 벌써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부 보안하고 실내 보안이 이제 오늘부로 차량 당연히 오늘부로 풀리긴 했지만 부산모터쇼 좀 있으면 개최가 될 부산모터쇼에 해당 정식 모델이 런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안이 해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조상님 얘기들로는 우선 전면부의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아에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이 그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제 일직선으로 쭉 가는 이제 그릴과 라이트와 통합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게끔 보여주는 그런 타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가 이제 좀 약간 디자인을 좀 줬어요. 원래 예전에는 좀 약간 일자였는데 이제는 각을 좀 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아반떼 삼각대를 좀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라이트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그 다음에 LED 턴시그널은 턴시그널도 이제 LED로 나오고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릴하고 이제 라이트가 이제 수평이 맞게끔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이제 LED 헤드램프는 이제 기존하고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어 라디에이터 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메쉬 그릴 디자인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좀 그릴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예뻐졌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범퍼에 대한 디자인은 이제 뭐 약간 실버 네 실버 식으로 약간 좀 어 프론트 마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프론트 마스크 네 그런 이제 디자인은 이제 플레이트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죠. 제가 위장막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일자로 쭉 이어지면서 떨어지는 네 그런 타입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ED 면발광 타입으로 해가지고 네 일자로 쭉 가면서 떨어지는 타입 네 원래 예전에는 어 LED 헤드램프가 그냥 이렇게 트렁크 부분과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중간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더 뉴스 셀토스는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예뻐졌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트 똑같은 이제 플레이트 플레이트입니다. 이제 범퍼가 밑에 하단 부분이 이제 유광 블랙이 들어가요. 유광 블랙이 들어가면서 이제 플레이트가 이제 은색으로 강조를 좀 많이 한 디자인을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16인치와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출시를 했던 스포티지 신형 휠과 디자인이 거의 좀 어피스탄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 실내가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 실내 공간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 K5나 이제 여러 K8 뭐 스포티지 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일차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K8이 약간 커브드 K8도 약간 커브드로 되어 있는데 10.25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25인치 네 이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어노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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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죠.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리는 타입으로 변경이 됐다. 원래 예전에는 기어봉이 있으면서 오토 기어봉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는 타입이었는데 이제는 다이얼식으로 다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25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이제 예전에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좀 이제 향상된 시스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 네 다이얼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또 스위치가 또 있죠. 이 밑에 부분에 기어 공조기 다 밑에 부분도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에코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타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형 컨트롤러가 이제 그 공조기 공조기 부분이 이제 LCD로 바뀌면서 굉장히 좀 심플하고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살짝 뭐랄까요. 아반떼만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내에 이제 그 가죽으로 이제 감싸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가죽은 뭐 실제 진짜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우레탄 재질이지만 약간 좀 가죽처럼 보이는 그런 타입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기한 게 이제 아밧대처럼 이 우측에다가 이 센터페시아 이쪽 콘솔 쪽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손잡이 조소에 탄 사람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손잡이들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커플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뭐 뚜껑 그런 게 뭐 슬라이드 식으로 이제 뚜껑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커플드 플레이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위치가 특료는 이제 오토홀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자동파킹 파킹 어시스트가 이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획기적인 게 뭐냐면 어 이제 지금 이제 재원 상향력이 현재 안 나오고 있는데 이 HUD 시스템 네. HUD 시스템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도어 트림 쪽에는 이제 예전의 기준과 스포티지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간결하게 쭉 이어지면서 앰비언트가 이제 대시보드 밑에 부분과 이제 도어 트림 스피커에 있는 라인 부분에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셀토스의 전면부와 뭐 프론트, 리어, 사이드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크게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모가긴 해요. 제가 예전에 유저마트 보면서 크게 바뀌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크게 변경이 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 조목조목 실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조목조목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라이트도 그렇고 안개등도 그렇고 전부 다 엘리트 타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풀옵션 기준 모델로 밑에 부분 이제 그 가니쉬 부분이 이제는 유광 블랙이 들어가죠. 원래는 이제 기존에 검정색이 플라스틱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가니쉬가 이제는 유광 블랙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하고 이제 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검정색, 블랙 포인트로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차체 크기가 좀 더 길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지금 아는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재 1.1600cc 가솔린 터보 터보 단일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지금 한간에는 또 2.0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봤던 위장막이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땐 전부 다 1.6 터보 엔진만 2.6 파워 2.0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 거의 이제 소나타하고 K5에 들어가는 2.0 이제 감마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이제 출력이 한 198만원 정도 나오는 토큰은 한 27만원 정도 나오는 그런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셀토스가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그리고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셀토스라는 모델이 인도 전략형 모델이에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국내에도 국내도 인기가 물론 많고 이제 해외에도 인기가 많지만 인도, 특히 인도에는 인기가 더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셀토스가 원래는 그 디자인 좀 약간 변경이 된 게 인도 쪽에서 사진이 살짝 유출이 됐었어요. 원래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온 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전 계약 일정도 지금 현재 출시, 출고 전에 그러니까 출시 전에 부산 모터쇼를 진행하기 전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지금 현재 7월부터 이제 공장 라인업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네, 그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8월 중에 아마 이제 총차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이라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셀토스, 더 뉴스 셀토스 뭐 잘 팔리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촬영 당일 아이오닉6를 오늘 새벽까지 아침 7시까지 편집을 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막 정신이 없으면 해동해놓고 합니다. 이제 셀토스도 이제 기아에서 나온다. 그리고 실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시기 전에 부산 모터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연다자님께 보셨으면 조회해 보도록 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